아마존이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중심의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랜드 키즈가 조사한 2021 고객 충성도 기업 순위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아마존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제조사인 애플은 2위,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보다 역사는 짧지만 소비자들의 삶과 더 가까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넷플릭스에 비해 역사가 짧은 아마존 스트리밍과 디즈니 플러스가 각각 5, 6위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끕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 브랜드 중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019년까지 애플과 5위를 다투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8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한 계단 올라 17위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브랜드키즈는 112개 분야 1260개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매년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